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7위 나이지리아, 라고스, 인구수 1436만 8천명 16위 인도, 켈코타, 인구수 1485만 명 15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인구수 1515만 4천명 14위 터키, 이스탄불, 인구수 1519만 명 13위 중국, 충칭, 인구수 1587만 2천명 12위 파키스탄, 카라치, 인구수 1609만 4천명 11위 미국, 뉴욕시, 인구수 1880만 4천명 12위 일본, 오사카, 인구수 1916만 5천명 9위 인도, 문바이, 인구수 2041만 1천명 8위 중국, 베이징, 인구수 2046만 3천명 7위 이집트, 카이로, 인구수 2090만 1천명 6위 방글라데시, 다카, 인구수 2106천명 5위 멕시코, 멕시코시티, 인구수 2178만 2천명 4위 브라질, 상파울루, 인구수 2204만 3천명 3위 중국, 상하이, 인구수 2705만 8천명 2위 인도, 델리, 인구수 3029만 1천명 1위 일본, 도쿄, 인구수 3739만 3천명 2010년에서 2020년까지 도쿄는 약 56만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델리는 800만 명, 상하이는 70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두 도시는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인도하고 중국 인구수가 어마어마한데 그 큰 도시에 이렇게 많이 모여 사네요 그러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도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색다른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